LG전자가 2022년형 OLED TV 라인업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세계 최대 크기인 97인치형과 가장 적은 42형을 추가해 모델 라인업을 확대했는데요. 정세미 기자입니다. LG전자가 오늘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2022년 LG OLED TV 라인업과 사업 전략을 밝혔습니다. 올해 LG전자 TV 사업 전략의 핵심은 OLED TV 강화입니다. LG전자는 지난 2013년 세계 최초 OLED TV를 상용화한 후 이 시장 점유율을 절반 이상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수요 강화로 프리미엄 TV 시장이 성장하며 올해 OLED TV 시장이 총 800만대 규모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에 LG전자는 OLED TV 라인업을 업계 최다인 8종으로 확대합니다. 세계 최대인 97형과 가장 작은 크기인 42형을 추가해 초대형 프리미엄 TV와 세컨드 TV, 게이밍 TV 수요에 각각 대응합니다. 또한 LG OLED 에보도 지난해 1개 시리즈 3개 모델에서 2개 시리즈 11개 모델로 늘립니다. 전세계 OLED TV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OLED 명가의 위치로 올려놨습니다. LG전자는 글로벌 TV 시장에서 OLED 생태계가 확장되고 또 완성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 화질과 음질 데이터를 담아 개발한 AI 알파 9 프로세서 5세대를 활용합니다. 화면에 노이즈를 줄이고 해상도를 높이는 업스케일링과 다이나믹 톤 맵핑 프로 등으로 화질과 음질을 다듬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외에도 LG전자는 올해 OLED 에보와 LG 스탠바이 미를 앞세워 글로벌 TV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샘입니다.